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으니까 어제 내보낸 내용 가운데 오픈 AI사가 이번에 출시한 오픈 AI의 O1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제 보냈는데 추론 전용 AI가 출시가 된 겁니다. 오픈 AI에서 O1. 이 O1이라는 의미가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네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추론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추론 능력이 극대화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AGI artificial intelligence 범용 인공지능에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지 않습니까 AGI. AGI를 가는데 첫 문을 열었다는 제품이 이번에 나온 O1이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을 오픈 AI사가 이번에 출시한 채치 PT의 새 모델 오픈 AI사의 O1이라는 것이 추론에 탁화된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모델이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범용 인공지능을 가는 첫 문을 열어대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방송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강하는 내용들이 나와서 여기 보시니까 한 언론의 이름 기자가 말이 안 되는 외계어 번역도 15초면 뚝딱 완성했습니다. 채치 PT 진화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분이 착하게 이 새로 출시된 모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네요. 기존의 대규모 어느 모델하고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이런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이 O1, 추론 전용 AI가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여기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학습시킨 겁니다. 사람처럼. 오픈 AI에 따르면 강화 학습과 추론 시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O1의 성능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오픈 AI 사이 채치 PT4나 그다음에 메타의 라마나 구글 사이의 제미나이 같은 것은 어떤 모델이냐. O1과 완전히 다른 단계적 사고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기존의 생성형 AI 모델은 데이터의 크기를 키우고 모델 크기를 키우는 방향으로 성능을 키워왔는데 이번에 이런 출시된 O1은 단계적 사고 능력을 학습시킨 겁니다. 완전히 접근 방법이 다른 거죠. 완전 신제품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여러분들 오픈 AI 사이 채치 PT3, 4 이런 것들은 다 모델 크기를 키우고 입력하는 데이터를 늘려 가지고 유능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켰는데 어제 여러분들 발표됐던 O1은 완전히 추론에 특화된 단계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훈련시켰으니까 완전히 신제품인 거죠. 그 내용을 여러분 한 기자분이 정확하게 이게 또 나오네요. O1이 일반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중요한 마일스톤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발점인 거죠. 추론 전용. 제대로 된 추론을 하는 여러분들 인간처럼 추론하는 그런 AI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그래서 O1을 베이비 AGI 베이비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 다룬 내용을 왜 한 번 더 제가 다루는가 하니까 어제 좀 미진화에 끝났던 내용들을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고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시작이 반인 거죠. 그런데 오늘 국내에서 이제 AI 분야를 좀 잘 다루는 AI 타임스의 일면 톱 기사가 오픈 AI 사이의 CEO인 샘 알트먼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네요. 사용자들은 이번에 출시된 오픈 AI 사이의 추론 전용 AI인 O1에 대해서 지나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O1은 일반 인공지능 인간처럼 생각하는 일반 인공지능의 AI가 아니고 그냥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네요. 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시대가 여러분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O1은 AGI가 아니고 인공일방지능이 아니고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O1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가장 유능하고 정렬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여점이 괴람이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처음 사용했을 때 인상이 많은 시간을 들여 사용한 난 뒤보다 더 강할 것입니다. 또 오늘 일반 인공지능이 탄생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서 아닙니다. 그냥 베이비입니다. 오픈 AI사가 보유한 모델 기술에 O1의 강화학습 알고리즘 훈련에서 개략한다면 기술적으로 단계별 사고 사람처럼 단계별로 사고하는 추론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일반 인공지능에 가는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베이비 AGI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 약간 조금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내용을 오늘 샘 울트만이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해가지고 제품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 의문점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가지고 제시를 했네요. 이게 아마 샘 울트만이 트위터 X에 올린 내용입니다. X에 올린 내용이고 가장 여러분 유능하고 지금까지 개발된 것 중에서 유능한 여러분들 복잡한 계산이나 추론을 척척 담당해 줄 수 있는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능이 좋은 AI 가속기를 호프 100 호프 200 블랙웰 100 블랙웰 200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개발 시간을 훨씬 더 훈련 시간을 줄여가지고 O1 O2 O3 이렇게 나가겠네요. 진정한 의미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질문을 단계별로 사고를 해가 추론을 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인간과 비슷한 일반 인공지능에 근접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기술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신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부 여러분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제가 직접 쓴 이름 없이 삐뚜 없이라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기여한 헌신 기록을 개인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이루실 수 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들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됐을 때 그 선교사의 자녀분들 가운데 한국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군정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미국 선교사들의 선대가 고생을 참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나서 잘한 이 세대가 미국에 가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때 여러분들 해방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니까 미군정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빠른 시간에 한국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웨스트 이렇게 하면 지금도 좀 로망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애리조나를 답사한 그런 기록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좌파적 사고에 그렇게 매몰되는 경향이 있는가 그걸 정리한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3부 자기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핀란드에서 일어난 이제 오늘 핀란드에서 일어난